이때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청년층인데요. 자기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이다. 이 질문에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양아람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소속된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느낄까요? 거대 양당의 경우는 민주당의 경우 청소년 당원을 당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회원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당원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 넘은 성인이 됐다면 좀 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일단 청년 활동을 시작을 먼저 했거든요. 청년들이 학교 내에서 정당 활동들을 참여하게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정당 활동은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 못하게 한다. 막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느끼고요. 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복합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내려면 저희는 불가능하고요. 청년들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한 30대 젊은 당대표의 돌풍을 이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 국가와 민주주의 미래에 불리할 것이라고 당차게 말하는 10대. 이들이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5살 이상부터잖아요. 20살 정도까지 낮춰서 대통령 피선거권 또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35살 정도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용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가 청소년 참여권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인권법이라는 법안에 제정해서 청소년의 참여권, 기본적인 인권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시켜야 합니다. 자신들이 정치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성 세대는 절대 저희를 대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만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정치는 저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성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도 전했는데요. 넌 어려워서 이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넌 어리지만 이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잘 쓰고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묘양이라는 정말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면 청소년들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정책을 펴야 자신에게 더 좋은 게 돌아갈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TBS 양아람입니다.